귓가락의 아름다운 뚜찌 이놈 아워스 팩 컨디셔널을 소개해드릴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 푸른 지구와 우리에게 사랑을 만들어주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브랜드 이놈 비건 인증 성분의 컨디셔너로 피모 보습과 털옹힘 방지 그리고 윤기를 부여해준다고 합니다 신나게 놀다 보면 생활 속 정전기와 털옹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샴푸 후 트리트먼트를 사용해주니까 반려동물의 털 관리에도 좋더라고요 사용방법은 기존에 목욕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남없이 샴푸 후 물기를 적당량 제거하고 피모에 마사지하듯 바른 후 헹구어주면 된답니다 물 미역 같은 부드러움과 보습감이 느껴지시나요? 비건 성분과 피모에 가장 이상적인 pH의 밸런스를 맞춰주니까 예민 피부에도 안심이랍니다 동백오일, 아르간오일, 호호바오일, 유체시오일, 자연유래 오일 코팅으로 피모의 윤기와 보호를 해주니 드라이얼 손상이 적고 번핑 없이 빨리 말릴 수 있었어요 발가락 사이의 털들도 뽀송뽀송 피부저드 테스트 완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자체 생산 제품으로 연구개발 생산까지 이놈에서 직접 한다고 합니다 샘플로 받아본 샴푸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팩 컨디셔너 처음 사용해봤는데 피모의 영양 공급과 부드러운 윤기를 주니 샴푸만 했을 때와 확실히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부 보습도 되는 건지 두치가 편안해 하더라고요 털이 긴 장모 댕댕이 친구들도 좋고 털 짧은 단모 강아지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두치와 두치의 친구들의 행복한 변생을 위해 좋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